전기안전기술사 오리엔테이션 안녕하십니까 전기안전기술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 1장 안전교육의 목적 및 안전교육 방법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개요가 있는데 강의할 때가 됐든 제가 책을 쓸 때도 개요는 웬만하면 그냥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사 합격할 정도 되면 개요하고 결론 아니면 맺는 말 이런 것들은 그때 출제를 하는 것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일개요 해가지고 제가 책을 써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개요를 쓰는 거다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의 목적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설이 나오면 일개요에서 안전교육이란 안전 유지를 위한 지식과 기능의 부여 및 안전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며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적합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말 좀 만들면 돼요 두 번째 이게 본론이 되는 거죠 안전교육의 목적 목적 자 한번 두 개로 나눠서 어 좀 정리 이게 이제 서브노토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서브노토라는 것은 그 다반지가 아니고 핵심 정리를 서브노토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일 목적에서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 자 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어 사고 사례 그 어떤 이론보다는 어 사례 중심이다 그런 얘기죠 사례 중심 그래야 이 그 현장감 있게 와 닿으니까 그 다음에 안전작업을 위한 교육 안전의식을 위한 거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의식교육 두 번째 안전교육의 4대 목표 4대 목표 정환행설 이렇게 해놨죠 정환행설 정신의 안전화 정신의 안전화 그 다음에 환경의 안전화 행동의 안전화 설비의 안전화 이렇게 여기서 정환행설 이 사자성어로 이렇게 외우면 조금 쉽겠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안전교육의 효과 어 첫 번째 교육을 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잠재 위험의 발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냥 잠재 위험 잠재 위험을 갖다가 어 발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재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그니까 그 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음 사고 예측 그 다음에 어 사고 예방 대책 아 예방 예방 대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사고 조사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안전교육의 에 4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 그 다음에 4대 목표 어 4대 목표 중에서는 어 4대 목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의 효과 기본 방향과 목표와 효과를 이렇게 봤어요 자 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한 그 개통도 자 개통도 개통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멋이 있죠 예 안전보건 교육 해가지고 안전보건 교육에 이걸 이렇게 다 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니까 시험장에서는 한 두 개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전교육의 내용을 방법 정도 이건 강토사 역실 주의에서 또 안기비법으로 나와요 강토사 역실 그 다음에 교육 지도의 8원칙 아 이건 상대방 입장에서 어 이거 동상에 에 이것도 어 그 4대 그 안기비법으로 나오니까 안기비법으로 나오는 거 벌써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 두 개 정도만 딱 이렇게 해 해 놓으면 이 하다 바니가 그래도 뭐 좀 멋짓게 되죠 개통도 하나 뜰 그 넣고 네번째 안전교육의 4요소 안전교육의 4요소 어 3요소 3요소 안전교육의 주체는 주체는 강사 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강사가 그 다음에 에 전달을 하니까 수강생들이 에 수강자들이 객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교재 같은 것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이 교재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체 객체 매개체 이게 3요소가 되는 거구요 3요소 아 안전교육의 3요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강사만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만 있어도 소용이 없고 어떤 교재만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죠 이거는 주체 객체 매개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